안녕하십니까 33살 캠그룹 상동호입니다. 대략적으로 한 180만 원 정도. 수고 많네. 엄마 먹으면 안 했냐. 힘 빼. 엄마. 힘 빼라고. 작은 건 아주 알뜰하게 다 해. 그러면 억단위로 사기당한 거야. 거의 한 7억 정도가. 엄마가 빚이, 토탈 빚이 15억이야. 나하고 나눠서 갚아야겠어. 아휴. 우리 여자친구 없어? 누나가 소개 안 시켜주잖아. 일단 40 넘어서 안 잡아 하자야. 조심해. 하자야? 창피해. 창피한 건 아니잖아.